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음 좋은 공부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또 자리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귀한 분들이 많이 와 주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아 오늘은 음 한 다섯 가지 정도 그 좋은 언어를 여러분과 또 제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큰 어떤 그 울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도 큰 소리로 이 법당이 들썩할 정도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다섯 가지 제가 이제 운동을 펼칠까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고감행덕사입니다 꼭 절 이름 같죠 고감행덕사 제가 어제 밤에 생각을 해가지고 아침에 지금 아침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잠깐 공부의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고마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도 고마운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숨을 쉰다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고마운 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제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병난 것도 아니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산소오깨를 낀 것도 아니고 당장 뭐 먹을 게 없어서 굶을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들어갈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자고 일어났다 이것만큼 고마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설사 어디를 가서 돈을 내가 한 백만 원 정도 잊어먹었다고 쳐요 돈 백만 원을 잃어버린 것이 괴롭고 그것이 가슴에 이렇게 뭔가 아주 안 좋은 그런 걸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삼백만 원 잊어먹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래도 삼백만 원 오백만 원 천만 원도 아니고 백만 원 정도 잊어먹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되고 자 내가 또 돈이라는 거는 이게 누구나 욕심이 나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물건인데 간수를 잘못해서 노출이 돼가지고 누가 훔쳐갔어요 그럼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도둑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를 또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간수를 잘했으면 나쁜 사람이 하나 덜 나올 수도 있었는데 돈 보고 욕심 안 낼 사람이 세상에 단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과연 돈을 보고도 전혀 욕심이 나지 않는다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나 엄청난 재물이나 부를 가진 큰 어떤 분들이라 하더라도 돈을 앞에 놓고 전혀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긴 있겠죠 물론 성인도 계시고 위인도 계시고 또 대인들도 계시고 그래도 돈이 또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수를 내가 잘해서 다른 나쁜 사람은 하나를 덜 만드는 게 훨씬 편안하지 잊어먹은 거 그거는 지나간 물결이라 이 말이에요 물길이 한 번 흘러갔으면 그 물길이 다시 돌아와서 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흘러간 거는 흘러간 거로 버려두자 이 말이죠 또 두 번째 감사합니다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성서에도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세상에 있을까요 나이가 젊으면 젊어서 감사하고 늙었으면 늙어서 잘 이뤘으니까 또 감사하고 내가 돈이 없으면 돈 많아서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또 감사하고 상대가 나한테 잘못했더라도 그 사람 속풀이 해줬으니까 감사하고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은 일은 아마 단 한 개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일이 자꾸만 연달아서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과 불만과 또한 상대의 원망이나 이런 것들만 잔뜩 나오게 되겠죠 항상 고맙고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힘들고 또 세상사가 어려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는데 갑자기 뭐 한 10억 20억 30억을 만들려면 그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있는 만큼 잔거에도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서 살면 그만이지 사람이 산다는 게 마음자리 하나 편하자고 사는 거지 아무리 가져봐야 아무리 가져봐야 걱정건심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례에서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늘어날 확률이 훨씬 큽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 어떤 사람 제가 이제 상담을 그런 상담을 많이 봤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고사님을 아니면 보살님을 무시한다고 말을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무시하는데 벌써 탁 보면 안 돼 그 정도가 되면 자리를 깔든지 해야지 그 사람이 대놓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사람이 무시한 게 아니고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냥 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은 나예요 나 뭔가 조금 안 된 소리지만 열등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묻기도 해요 열등감이 없으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그러면 당신도 혹시 남을 그 사람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지 하면서 평소와 다른 모습과 다른 억양과 다른 눈빛으로 대한 적은 한 번도 없느냐 자기도 그런 적이 많이 있대요 그 사람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무시를 했다고 본인이 생각이 들었으면 그건 본인 생각에서 끝내야지 저 애가 왜 나를 무시해? 내가 뭘 어쨌길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본인한테 문제가 있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좀 본인이 본인이 상대보다 못하다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시했다고 기분 나쁘할 정도면 그 사람을 아직도 당신은 속에다 많이 두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래 알았어 나도 나도 나대로 살면 되지 너 아니면 뭐 사람이 없나? 하고 말면 되는데 이걸 구태여 문제시 삼는다는 것은 아 나도 내 속에 저 사람이 들어있구나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위인이 되고 대인이 되고 성인이 되기는 좀 힘들겠지만 먼저 가서 풀든지 먼저 잘해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감명이나 감동을 자아내서 이렇게 다시 또 관계가 개선해서 좋게 지내든지 아니면 안 보고 사는 것도 괜찮아요 마음 편안하게 그런데 같은 동네 살거나 아니면 같은 아파트나 같은 동에 살거나 이렇다면 안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고 괴로우면은 그 사람이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손해죠 그 사람이 딱 아시네요 벌써 내가 손해예요 왜 내가 손해날 짓을 해요 저기 뭐 이렇게 상업 가게 하고 계시죠 쉬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쉬고 싶을 때 쉬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 일을 하려고 나가면 일도 안 되거니와 손님들한테도 좋은 얼굴 못 보여주고 괜히 짜증이나 부리고 스트레스 부리면 손님들도 기분 나빠하니까 쉬고 싶을 때 역시 그 멋있는 분 같아요 얼굴도 예쁘신데 잘하셨어요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 사람이 바로 일컬어서 그런 사람을 도인이다 그래 도인이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남이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감행이니까 행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면 그 보답으로 뭐가 오느냐 행복이 옵니다 행복 고맙고 감사한데 다른 일이 올 게 있겠습니까 불평불만이 없는데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사지가 4대 육신이 멀쩡한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어디 가서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나보다 약하고 병이 났다든가 또 신체 어떤 일부가 안 좋아서 어떤 장애를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저 호주에 제가 보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굴하고 몸통만 있어요 팔도 꼭 좀 무슨 새 날개처럼 살짝 이렇게 파닥파닥 할 정도로만 있는데 이분이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을 해요 강연을 하는데 강연을 하는 닉 부이치치는 평화롭고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너무 이런 탁자에 올라가서 강연을 합니다 의자에 앉을 수가 없고 설 수도 없으니까 몸통을 가지고 통통통 이렇게 튀겨 튀어가면서 강연을 웃으면서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강연에 맨 처음에는 그분 생긴 모양이나 장애를 보고 깜짝 놀립니다 깜짝 놀려서 정말 놀란 토끼들이 돼 있다가 강연을 막 재밌게 하면 막 박수 치고 깔깔거리고 웃다가 한 중반에서 조금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울기 시작해 뭔가 어마어마한 감동이 쓰나미처럼 오나 봐 왜 자기는 이렇게 멀쩡한데도 불평물만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얼굴을 피지 못하고 사는데 팔다리도 없이 머리하고 몸통만 가진 사람이 저렇게 밝고 즐거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과 그 사람이 대한 어떤 연민이 작용을 하겠죠 이제 울기 시작해요 그래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나오면 이분이 맨 먼저 나옵니다 나와서 문 앞에 강연 들으러 온 사람들보다 먼저 나와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이렇게 안아주고 가요 안아주고 가는데 거의 안 우는 사람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이분 그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주는 걸 보니까 이분이 수영도 잘해요 수영도 잘하고 배구도 어떻게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운동도 잘하고 오락도 잘하고 세상에는 못해서 안 되는 일은 아예 나는 없다고 봐요 안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럼 왜 안 되느냐 간단한 말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지 먹었으면 배가 부를 텐데 안 먹고 앉아서 배가 고프다 고프다 그럼 배가 불러집니까 아니면 밥 먹는 얘기를 석 달 열흘 한다고 배가 불러지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지 말고 쌀을 씻어서 밥을 해서 먹어야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네 번째 덕분입니다 행복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행복했어요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했으니까 그것은 모두가 뭐야 상대방들의 덕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오늘날 행복하다 하는 뜻이죠 모든 일은 나보다는 상대방의 덕분이고 모든 잘못은 상대방보다는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한 중간이나 반쯤 성인이 되신 겁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아니고 좀 오래되셨죠 우리 카톨릭계의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을 해서 하나님께 가셨지만 그 김수환 추기경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오 예 지금 대답해 주신 선생님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전 세계적인 초현실주의자죠 초현실주의자 쌍산 김동욱 선생님입니다 역시 소외가 퍼포먼스의 대가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두 두 개의 전설로 지금 각인되고 계시고 이분의 닮아도를 제가 항상 테이블에 놓고 있는데 닮아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 닮아도에는 엄청난 기가 흐릅니다 그런데 제가 닮아도를 많이 실험을 해봐요 이렇게 엘로드를 실험을 해보면 인쇄를 한 닮아도도 기가 흐르긴 흐릅니다 약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 어떤 닮아도보다도 가장 강력한 아까도 몇 분 들이다가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 닮아도라는 자체에도 기가 있지만 어떤 음식을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지만 똑같은 물을 똑같은 물을 소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만들어요 그냥 맹물을 소가 먹었어 우유를 만들어내죠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영양소인 영양분이 우유를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그 물을 뱀이 먹으면 뭘 만들까요 그렇죠 오늘은 정말 지혜가 출중하고 고족하신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독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무엇을 하고 사느냐 보다는 방법론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귀한 사람도 되고 천한 사람도 되고 부자도 되고 가난병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참 시정 자빈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은 누구한테 나와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나옵니다 부처님이 예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가정교사처럼 개인 지도를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더듬을 해야 돼요 우리 쌍선생님이 저렇게 박수 칠 때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치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한번 쳐보세요 네 이것이 바로 효과입니다 효과 극대화 그리고 사람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왕 사는 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것보다는 어디 가서도 누가 질문하면 예 그 아 제가 잊어먹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답을 해서 틀렸더라도 틀렸으면 어때요 틀렸으면 문제를 낸 사람이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알게 되니까 훨씬 이득이 되죠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열심히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무대입니다 무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공 주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살면 자칫하면 조연이나 엑스트라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역할을 분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기왕이면 주인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덕분이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 뜻이에요 아까 잠시 그 제가 문제를 해서 김수환 주기경의 별명이 바보라고 우리 저 쌍산 김동욱 선생님께서 맞춰주셨는데 왜 그분은 바보라는 별명을 썼을까요 이유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부처 공자 마우메 이렇게를 뭐라고 부르죠 몇 대 성인 네 4대 성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 중에 4대 성인이 계시다면 살아있는 3대 성인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바로 바보입니다 왜 남한테 해코지를 못해요 남이 때리고 욕하고 노동을 시키고 해도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웃고 그냥 배만 부르면 그만이고 돈도 필요 없고 배부르고 잠잘 수 있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바보라는 것은 성인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성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환 주기경께서는 그런 이치를 아니까 내 생각이에요 바보라는 별칭을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살아있는 성인은 뭘까요 오늘 문제 맞추신 분들 전부 다 제가 상품 드릴 거예요 멋진 걸로 두 번째 아시는 분 오 치매 환자 우리 홍창기 고사님 맞습니다 왜 아마 진짜 성인이라 할지라도 진짜 성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배살한 대변을 먹으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치매 걸리신 분은 그걸 먹습니다 먹는데도 더러운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셔요 그 정도면 성인의 반열에 든 거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다 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리를 하잖아요 본인은 정말 편합니다 아무것도 느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자식들한테 떼를 쓰고 억지를 부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오로지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미국이고 소련이고 아무데나 놓으면 막 돌아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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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뭐 어차피 사람 한 번 죽을 거 그런 건 생각은 안 하겠지만 치매가 걸리면 그렇게 성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치매 걸리고 싶어요 아니요 성인이 된다는데도 그건 또 싫죠 그렇듯이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좋아지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늘도 맑아지죠 공기도 좋아지죠 황사도 많이 줄어들죠 외연도 줄어들죠 외국 나가서 돈 퐁퐁 안 쓰죠 매일 술 먹고 건강 해치지도 않죠 또 연애도 마음대로 못한 데잖아요 겁나가지고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 많습니다 지자체들도 행사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다가도 지금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고스란히 이렇게 소외계층들한테 나누어 줄 정도가 되니까 치매가 어찌 보면 참 신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살아있는 성인은 누굴까요 세 번째도 한번 맞춰보세요 한 번 하신 분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누구신지 네 언덕 위에 하얀 집에 사시는 분들 언덕 위에 하얀 집이 뭐예요 저 용인 가문이 있어요 네 정신정원 정신줄을 놓으신 분들이 세 번째 성인입니다 왜 이게 정신도 완전히 놔야 성인이지 반 정도 미치면 이게 제정신 돌아올 때는 괴롭다가 미친 쪽으로 넘어가면 즐겁다가 괴롭다 즐겁다 이러면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이 오거나 치매가 오거나 바보는 암이 없답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세 번째 환자는 바로 그런 분들을 가리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분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냥 누가 시켜도 불만이 없으니까 네 그러고 하고 정신 쪽으로 약간 완전 문제가 계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사찰에 이렇게 토굴에 있을 때는 그런 분들도 오셔서 수행도 하고 같이 있어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61아 드신 보살님이 계셨는데 참 멀쩡하시게 생기셨고 키도 크시고 노래도 잘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매일 이미자라고 노래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이미자같이 하셨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한 이틀 3일 동안 안 보여요 온 산을 뒤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 여름에 막 파리 모기 뭐 풀벌레 찐득 이런 거 많을 때 아닙니까 가시던 분 같은 데 여기 쏙 들어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거기서 웃고 앉아 있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2, 3일 정도 그러고 있으면 아마 짐승도 왔다 갔다 하고 무서워서 죽었을 거예요 웬만하고 가려워서도 못 견딜 텐데 전혀 모르고 거기서 웃으면서 노래하고 계세요 노래소리 듣고 찾아낸 집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니 그런 분들이 볼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안달복도라고 사는 거 보면 그런 분들이 그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불쌍할 것 같아요 네 그렇듯이 이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덕분이고 덕분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인들께서도 아마 미소 지으면서 우리를 잘 살고 있다 하고 격려하고 어깨도 도닥도닥 해주시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오신 분들께서도 평일이니까 많이는 안 오셨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모실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도 기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쌍산 김동욱 선생님이세요 오늘 우연히 오셨다가 우연이는 아니고 포항 KBS 출연을 하시고 오셔서 저하고 짜장면으로 점심을 잡수시고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앞으로 모셔봤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거 좀 맞춰주셔야죠 앉으세요 네 어이구 의자를 안 맞는 걸 주니까 키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 누드 모델 세가 김동욱입니다 네 오늘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선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많은 우리 부자 신부님들하고 앞에 서니까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뭐 제가 정식으로 초대를 드릴 수 있는 분도 아니셔요 개인적으로는 도반으로 이렇게 지내시고 또 더 사적으로 가서는 친구 같은 그런 개념이고 또 제가 우러러보는 선생님 스승 같은 역할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금메달리스트들과 모든 말하자면 영웅들을 총망라하셔가지고 영웅들의 수다라고 하는 모임을 만드셔서 크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뭐 근황이 어떠십니까 근황은 뭐 건강하고 또 제 하는 일에 제 일에 열심히 집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몇 분 오셨는데 제가 우리 저 김동욱 선생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한 일주일씩 이렇게 계시면서 이 달마노를 무료로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저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해달라고 했고 해주셨냐면 어 제가 이거로서 이제 그 집안에 어떤 거 조금 이게 있거나 아니면 회사가 좀 안 돌아간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마음이 똑같아요 무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데 아까도 몇 분이 받아가시면서 제가 또 이렇게 엘로드를 가지고 테스트도 해드렸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왕지사 이렇게 판을 벌려놓은 것이니까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김동욱 선생님 세계적인 달마를 그리시는 분 중에 달마를 그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친다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그림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선화라고 표현을 해요 선화라고 해서 말하자면 신선들이 그릴 정도의 어떤 그 품격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어느 분이라도 좋으시니까 꼭 못 오시는 분은 뭐 이렇게 우편으로라도 제가 해드릴 용기가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 오셔서 오셔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앞으로도 어떤 분들이 얼만큼 많이 신청을 하시더라도 해주실 용기가 혹시 네 있습니다 뭐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정리도 해가면서 한두 가지 일에 전념을 하시고 또 전 세계적인 말하자면 피카소 같은 분들과 같은 반열에 드실 지금 준비 동면에 들어가시려고 하거든요 아까도 저 절마당 뜨락에서 그런 대화들을 여럿이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과연 그 큰 사람은 뭔가를 이렇게 정리할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또 농담처럼 저한테 오시면 항상 머리를 좀 깎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발소 가서 깎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가지신 이런 분께서 아마 만약에 스님이 되신다면 제가 이렇게 몇 마디 얘기하면 아마 저를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저는 못 깎어드리고 어쨌든 그건 뭐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하시는 일에 전념을 하셔서 어떤 큰 하나의 획을 그으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시면 오늘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말씀 평소에 많이 잘 하시는데 오늘 갑자기 쫄으셔가지고 제가 그 큰 스님인 우리 그 마홍선님 옆에 있으니까 쫄아 쫄아갖고 저는 쫄아 본 적이 없는데 큰 대회나 뭐 큰 무대 가서 노래 불러도 조금 더 근데 이 지금 부처님 같은 큰 스님인 우리 마홍선님 옆에 있으니까 제가 입이 잘 안 떨어지고 제가 알다시피 얼굴이 좀 두꺼운데 지금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붉어졌고 뭐 스님께서 계속 말씀을 다 잘 해주시니까 대신하겠고 앞으로 스님 말씀 잘 듣고 스님 하시는 하명에 잘 따르도록 절대적으로 이 불자들에게 필요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작가가 되도록 약속을 드리고 스님한테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네 앞에서 관세 모살 우리 예쁜 모살님이 또 하시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앞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김동욱 선생님께서 친구가 또 이런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부산에 가시면 양정모 선수라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레슬링 제 첫 번째 금메달 전 세계 챔피언이죠 양정모 선수를 비롯해서 하영주 선수라든가 또 김재엽 선수라든가 장정우 선수 홍수환 이런 쪽에 이제 말하자면 속칭 대장님이에요 대장님 그쪽 그 영웅들의 수다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 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초빙을 해서 이런 자리를 한 번씩 만들어주겠다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그 왜 태권도 잘하는 가수 이동준 후배님 이동준 후배님이나 세계 챔피언이고 또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지만 또 이 액션 셔터로서의 챔피언이고 지금 또 이 봉자와 해운대 그 사람을 부르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님도 한 번 모셔가고 자리를 우리 스님의 이 말씀을 법문을 좀 듣고 좀 더 깊은 철학적인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어떤 문학계통 특히 연예계 계통도 완벽하게 이렇게 뭐랄까 통달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에도 한 번 남진 선생님도 오고 기회가 되면 한 번 모시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 기대를 해 보시고 앞으로 무상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끔씩 명사분들 초청도 하고 또 예술인도 초청을 해서 좋은 말씀도 듣고 서로 알고 공부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가 되도록 할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달마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그냥 포항 무상사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거의 전화번호도 나오고 하니까 아시려고 하면 어떻게든 금방 아시게 되니까 이렇게 하셔서 항상 좋은 일 많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운이 항상 같이 머물고 행복한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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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